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알 흙이 사는 방법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옥집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수일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는 방법 옥집을 피해서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쉽게 이렇게 놓으면 백이 약점만 지켜준다면 살겠지만 약점 지킬 백이 아니죠. 일단 사는 수는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안 끊을 수가 없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이 가만히 여기로 쏙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집은 옥집이 됩니다. 지금 따면 돌려 쳐서요. 마금은 돌려 치고요. 따면은 집어서 집이 안됩니다. 집 모양이 안나죠? 그러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옥집이 돼가지고 안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그러면 둘 것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끊어놓고 잘해야 됩니다. 끊었을 때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잡는 수는 이렇게 들어가서 똑같아졌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렇게 막 막으면서 단수치면 이거 안딸 재간이 없죠? 그럼 또 똑같아졌습니다. 옥집.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요. 이 집을 옥집을 피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가만히 뻗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뻗으면 백이 여기 집을 이거는 선수 하고요. 여기 옥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밀면 막을 것이고 이렇게 놓는 수도 안되죠? 이쪽에 좌충을 내도 단수. 이쪽을 좌충하면은 이쪽에서 단수 치고요. 그래서 관건은 이렇게 뻗는 수. 이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이 처음부터. 자 이렇게 흙이 났을 때 이렇게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이렇게 단수 칩니다. 그러면 잡으러 와야죠? 이거 따는 수로 해서 여기가 집이 생깁니다. 이거 뻗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럼 여기가 집을. 아 이거 백이 어딘. 이런 수는. 집 모양이. 여기가 집이 생겼죠? 여기 포함은 이쪽이 이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싸울 수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집이 나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백이. 아니 흙이 끈 끈 났을 때. 이거 뻗는 수. 이 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